이번엔 머스타드 이번엔 머스타드 너무 맛있다 진짜 이번엔 눈물날거같아 게딱지를 뜯어서 볶음밥 치즈볶음밥을 만들어볼게요 엄청 큰데? 여기다가 볶음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대박 미쳤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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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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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대박! 이 다리살은 몸통을 뜯어서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먹을때 넣어서 먹을께요 대박 앞다리 이번엔 스위트칠리소스 스위트칠리소스 역대급이다 진짜 이제는 이 몸통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대박 저 얼굴 가려질걸요? 이 몸통에 게살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께요 저는 이 몸통에 잘 안 닿을 수 있어요 가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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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